몽카트!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! 메가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! 가라, 드라카! 바람일기를 하려면 실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 실프? 바람을 다스리는 정령의 이름인가요? 빙고! 바람일기? 이러면 정말 실패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거지? 그래, 그럼 간다! 살아! 우리 경기! 골! 빌블럭의 비하일 선수! 이것으로 무패 4연승 행진! 로빈, 내일은 드디어 우리 경기야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각오해? 네? 나도 온 힘을 다할 거야! 하지만 이대로는 형을 이길 수 없어 라이딘이 말한 바람일기의 비법을 알아내야 해! 치키! 뭔가를 찾고 있으며 어떻게 알았죠? 그렇게 버려진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음 다 알 수 있어 내 표정이 그래? 치키! 눈에 의존해선 안 돼 느끼는 걸 바람이 흐르는 길은 바람에 흐르는... 저기 혹시 로빈 못 봤어? 헛디뎌서 미끄러워지거나 바람에 떠밀려 날아갈 수도? 설마 그럴리가... 모두! 터져서 차려보자! 넌 다가! ерш